한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대장동에 이어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검찰이 꾸미고 있는 음모, 바로 대북송금입니다. 그런데 대북송금이요,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보셨다시피 지금 망작이에요. 도저히 이걸로 뭔가 사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야, 그것은 사기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들, 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야, 망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를 엮어 넣을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에이, 이거는 아니네, 얘기 안 되네, 라는, 뭐 그런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망작이다, 망작이다, 라고 하는데, 자, 망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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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일이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 얘도 제 동무는 아닌 모양이네요, 그죠? 자, 예, 결정적인 순간에 애를 먹이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런 기사 들으셨을 겁니다. 대장동 수사, 요즘은 대장동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전부 다 지금, 예, 관심, 언론의 관심이 전부 다 쌍방울, 그것도 대북 송금으로 다 집중이 돼 있었어요. 자, 며칠 전에 한참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성태 금고지기가 국내로 송환된다. 어제 들어왔나 봬, 그죠? 야, 날짜도 어제다, 어제. 야, 토요일날. 자, 뭐,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왔다, 왔다, 뭐, 기국한다. 근데 웃기죠? 똑같은 기사인데, 여기도 조선일보 지들도 단독, SBS도 단독이래. 근데 아마 검사가 니들한테만 줄게 하고 두 군데 전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가끔씩 보시면 조선일보도 단독이라고 쓴 얘기,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쓴 거, SBS 지들도 단독이라고 쓰는 기사, 제법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서울신문이 단독이라고 썼는데, 조선일보가 같이 단독을 썼거나, SBS가 단독이라고 우기고 있는, 지들 단독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사가 두 군데 준 모양이야. 근데, 말을 할 때는 니들한테만 줄게, 라고 하고 준 모양이지. 그래서 둘 다 지들이 단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거나, 예, 귀국한대요. 벌써 귀국했겠네. 자, 그러면서, 이재명 속도 낼까? 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빨리 나가! 직원 내쫓은 김성태의 동생, 뇌물 증거 없애. 웃기고 있네. 여기 이 내용 보면, 이 기사부 내용 보면 진짜 웃겨요. 한국경제신문, 이거는 신문도 아니야, 진짜. 이건 정말, 어디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사실, 기본적인 사고가 안 되는, 추리가 안 되는 놈을 이렇게 기자로 하셨는지 몰라. 자, CCTV 다 끄고, 와 있는 사람은 내쫓고! 라고 했어. 그럼 그것은 뭐 했겠어? 뭐 지었겠어? 어. 뇌물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뇌물 증거를 없앴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뇌물 증거를 없앴다라고 알 수가 없지. CCTV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럼 거기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의심스럽지. 뭐 증거 없앴나? 의심이 된다는 거하고, 없앴다! 하고 틀리거든요. 자, 출근하는 직원 돌려보내고, CCTV 껐다는 것만으로, 뇌물 증거를 없앴다라고 주장하죠. 아니, 뭐 딴 거 했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중요한 물건을 반출했는지, 아니면 뭐가 반출이 돼 왔는지, 그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면 누가 왔다 갔는지, 중요한 사람이 왔다 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요즘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왔다 가는 경우에, 직원들 다 내보내고, CCTV 끄고, 사람 부르는 경우도, 손님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씁디다. 여하튼간 이 내용들이 다 뭐다? 김성태 금고지기와 관련된 내용들이더라. 자, 그래서 실제로 김성태 금고지기가 송환이 됐습니다. 김성태 금고지기라는 애가 송환이 돼가지고,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였다? 진실을 밝히겠다. 였어요. 진실을 밝힌대. 이게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검찰 출석을 했을 때 김성태 금고지기가 온다라고 기사가 아, 그렇지.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갈 때 김성태가 잡혀왔죠. 그다음에 중앙지검에 첫 번째 가니까 금고지기도 송환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출석을 하니까 실제로 금고지기가 송환이 됐죠. 어떻게 딱 맞췄어? 검사를 정말 보면 야비해 이런 거 보면 일부러 날짜 딱 맞춰서 움직이는 거 보면 개잔놈들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되돌려 봅시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FC와 관련해가지고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 그 다음 날인가요? 김성태가 갑자기 국내로 송환되어 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로 중앙지검에 출석을 할 때 중앙지검에 출석할 때 그날 저녁때 뭔 기사 났습니까? 김성태 금고지기가 조만간 소환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났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하니까 김성태 금고지기가 실제로 송환이 돼 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날짜를 딱딱 맞추지? 자, 누가 봐도 이건 조작이죠. 조작입니다. 조작.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결국에 대장동 수사와 김성태는 쌍방울 대북손금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송환된 거는 대장동 때문이었어요. 즉,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맞춰가지고 쌍방울 대북손금으로 싹 넘어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싹 넘어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날짜까지 맞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다? 사건이 바뀌었다. 수사 대상이 바뀌었다. 보세요. 맨 처음에는 성남FC 하다가 대장동 하다가 이제 다시 쌍방울 하다가 이제 대북손금 가죠. 벌써 사건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바뀌었죠.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다? 이게 한 가지를 이어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아, 이재명 맨날 수사받아? 뭐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검찰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대장동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재명을 다시 또 검찰 리스크의 위험성으로 빠트리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 전혀 다른 두 상황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진짜 기술을 여기에서 발견하는, 부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요. 검찰 출입기자 15년을 한 장용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묶는 방법. 아, 이 사람을 이걸로 조 패고 있었는데 야, 이거 패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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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틀렸다.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자. 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샥 넘어가는 방법. 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5번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하게 겹치기로 이렇게. 검찰식 사건 조작 방법. 검찰이 국민의 눈을 속이는 방법이 있죠. 여하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뭘로 옮기고 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싹 전환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성태의 금고지기가 송환이 됐어요. 이 김성태의 금고지기는 송환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개뿔.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니, 얘기를 바꾸죠. 서초동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 첫 번째, 검사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도망갔던 공범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떠드는 거. 도망갔다 잡혀온 공범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떠드는 것과 검사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서초동에서 가장 뻔히 하는 거짓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세상 가장 뻔한 거짓말. 아니, 서초동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 검사가 혐의 입증에 자신을 가지고 있다. 도망쳤다가 잡혀온 놈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초동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뻔한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개는 그냥 거짓말이다라고 그냥 거르셔도 돼. 자신 있게 거르셔도 돼. 저 믿고 거르셔도 돼.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좀 바꿔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세상이 잘 이상하잖아. 세상이 아니고 서초동에서 가장 뻔한 거짓말. 검사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말. 또 도망쳤다가 잡혀온 놈이 진실을 밝히겠다 운운한다. 이게 가장 뻔한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개뻥입니다. 특히 제가 늘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검사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진짜는 혐의 입증에 증거가 없다는 얘기야. 검사들이 자기가 곤란한 거 숨기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면 진짜 안 말 안 해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없는 놈이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큰소리에 뻥뻥 치고 그래. 뻥카지 뻥카. 자, 제가 이렇게 검찰을 대놓고 깔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거짓말한다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다? 이겁니다. 최근에 김성태가 검찰에 영수증을 제출했대요. 북한에서 받은 800만 달러짜리 영수증이래. 근데 김성태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북한에 돈 보낸 것 때문에 처벌받을까봐 겁난다. 뭐 그런 얘기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북한에 돈 보낸 거 자기 딴에는 조용히 숨겨야 되겠네? 그런데 숨겨야 되는 대북 송금. 북한에 돈 보낸 거 영수증을 받았다고? 바보야? 자, 백봉이 오빠야님. 그 다음에 스투키님. 부원 감사합니다. 영수증 받았다는 말치고 제대로 입대는 게 없어요. 영수증 그리고 북한한테 영수증 받은 게 그게 뭐? 그리고 김성태가 돈 보냈다는 걸 입증하는 거지 돈 보낸 목적이 인정이 됩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돈 보냈다는 게 이 영수증에서 입증이 돼요? 입증 안 돼요. 만약에 이 영수증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라고 썼다면 이 영수증은 자기 거짜야. 아무도 그렇게 영수증을 쓴 사람 없어. 어떻게 그 돈이 어떻게 돼? 그리고 만약에 제일 문제는 게 뭐냐면요. 뭐뭐뭐를 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라면은 그 뭐뭐뭐가 이대 이행이 안 됐을 때 어찌 된다? 돈을 돌려줘야 돼. 따라서 뭐뭐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라고 영수증을 써줬다며 이재명이 방북 못했잖아. 돌려줘야 돼. 이제 그 돈을 북한이. 자, 그런데 북한도 그걸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섞여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라고 영수증 썼겠어? 일단 그런 게 있다면 진짜 그건 영수증이 가짜라는 티가 그거는 말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800만 달러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게 이재명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게. 상관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비밀자금을 보주고 받으면서 영수증을 주고 받는다고요? 장난합니까? 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대북 송금 사건 역시도 검찰의 뜻대로 돌아가긴 좀 어려워 보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검찰이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 좀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대북 송금 문제는 계속해서 검찰이 좀 뒷담 검찰이 계속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게 명백해지고 있죠. 제일 큰 헛발질이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하고 전화통화했다라고 큰소리 친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날 이화영 부지사와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재명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큰소리를 떵떵 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날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때문에 재판을 받는 날이었죠. 오후 2시부터 재판을 시작해서 밤 8시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날 선거법 재판의 내용이 대장동 사업의 이익을 너무 과대하게 크게 공표를 했다. 이익 본 거는 맞는데 이익을 너무 크게 봤다라고 공표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결과 뭐다? 이익 많이 봤다. 본 거 확실해. 판결이 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5천억이 이익을 봤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 판결도 잘 나왔어요. 그래 인정할 수 있다라고 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어. 법원에서 대장동에서 5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라는 판결이 났는데 검찰이 갑자기 이걸 배임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어쨌거나 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자, 이 대북송금 사건은 벌써부터 검찰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꾸자꾸 어긋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이걸 계속해서 적절한 시기마다 대장동 사건과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뭔가 일이 좀 진전될 때마다 같이 사건을 터뜨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버랩시키려고 그래서 대장동을 대북송금으로 넘어갖고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삐끗삐끗합니다. 첫 번째가 영수증을 받았다 비밀자금인데 영수증을 받았다 라는 식의 주장이고요. 영수증 받았으면 이거는 비밀자금이 아니라는 뜻이죠. 합법적인 자금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김성태가 이재명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전화통화했다는 그날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어서 도저히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검찰이 만들고 있는 시나리오가 자꾸 어긋나고 있어요. 여기에 이화영 지사가 감옥에 갇혔는 가서도 보통 감옥에 갇히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술술술술 풀어주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선거가 관련해서 SBS가 보도를 낸 것과 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허구다. 특히 이 부분이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 이게 뭐냐. 김성태가 북한에 돈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거 뭐 국정원에 걸리면 어떡하죠? 라고 하니까 이화영이 에이 문재인 정부에서 걱정할 거 없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김성태도 북한에 돈 보내면 돈 보내면 안 된다는 거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걱정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영수증을 받았어요. 영수증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한다? 만약에 그게 불법 자금이면 자신의 범죄를 입증해주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물을 남겼을까요? 김성태가 만약에 진짜로 영수증을 주고 받았다면 그거는 합법 자금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은 거죠. 아니면 합법적인 어떤 틀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영수증을 주고 받은 거죠. 따라서 영수증을 주고 받았다는 것 자체로는 오히려 범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무죄를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고 봤더니 김성태가 전화를 했다는 그날 이재명은 재판 받고 있어서 전화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대북 송금 문제도 더 이상은 검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미련을 못 뿌리는 것 같아요. 정말 뭐 하나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대장동 사건 또는 정경심 사건에서 이것저것 그냥 막 그냥 던져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검찰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대장동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든 간에 대북 송금을 사거나 해야 되는데 대북 송금이 자꾸 삐꺽거리니까 속이 타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뭐 하나만 걸리길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안 되는데 자꾸 이것도 던져보고 저것도 던져보고 수사를 할 때 이게 처음 계획했던 거라든지 처음 알고 시작했던 처음에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빨리 사수사를 적거나 수사를 전환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수사가 전환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걸 수사했는데도 아 이거 아니네 저걸 수사했는데 이것도 아니네 아 요거 했는데 또 아니네 그럼 어찌 된다 빨리 거기서 사건을 접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렇게 안 해. 한동훈은 누구 하나를 죽여야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죽일 때 계속 파여 계속 한 사람만 겨냥을 해서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표적 삼아서 수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나오면 또 하고 또 이상한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이게 지금 검찰이 요즘 검찰 행태죠. 분명히 제가 처음에 꺼냈던 얘기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의 경우에 가로등 전멸기 사업이니 코인 거래소니 코인 거래소니 이런 거 막 수사한다고 했더니 했잖아 안 나왔잖아 그랬으면 그 사건 적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검찰은 어떻게 한다? 그거 안 나오면 또 딴 거 이거 안 나오면 딴 거 처음엔 주가 조작했다가 코인 거래소 했다가 가로등 전멸기 했다가 막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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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결국에 어디로 뭘로 낙찰을 본 거다? 결국 표창장으로 낙찰을 본 거 아닙니까? 한두 번씩 수사가 이런 거예요.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거 이 와중에서 보통 당사자가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거죠. 장용진한테 처음에 LCT와 관련해가지고 LCT 관련해가지고 고소했다가 그걸로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딸 건으로 고소했다가 지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 붙죽겨서 고소시키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동훈식 행태입니다. 지금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혜왜라님 뭐 냄비 태우셨어요? 쿨피님 보니까요. 장기자님의 흥미진진한 방송 덕에 외라님 냄비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기혜왜라님 혹시 냄비 태우셨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예 참 아 갑니다. 자 지금 현재 그 검찰의 행태가 이렇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요까지만 해드릴게요. 지금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대북송금을 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쉽진 않아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어... 그거는